우리 학교 교육을 생각하면서 성경과 사명 혹은 사역 두 단어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만 들어오면 성경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성경대로 살고자 하고 또 어떻게 사명에 따라 살 수 있는지를 잘 배울 수 있다는 소문이 나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장신대를 가야 된다 훌륭한 목회자나 선교사나 기독교 교사나 교회 음악가가 되려면 장신대를 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 학교가 알려지면 좋겠습니다 성서학만 가르치자는 말은 아닙니다 무슨 과목을 배우든 무슨 주제를 배우든 성경과 연결하고 성경에서 근거를 찾고 성경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제시하도록 가르치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성경의 본뜻을 모든 학문과 예술을 동원해서 풍부하게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면 좋겠습니다 또 장신대에 가면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일깨우고 확고히 하며 평생을 사명에 따라서 살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다 장신대 졸업생은 어느 분야든 무슨 일이든 성실하고 탁월하게 수행하는 목회자고 교사고 교회 음악가가 된다 이렇게 우리 학교가 알려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성경과 사명 이 두 가지를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무엇일까 장신신학의 화두가 무엇일까 하고요 그러다가 케노시스라는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사실 이 단어는 단어를 전면에 내세우신 분은 제 동계인 황찬성 목사님이십니다 싱가포르 한인교회를 단임하면서 케노시스 선교를 주제로 해서 여러 번 학술 대회를 개최했고 수년 전에 교회를 사임하고 이슬람권에서 케노시스 선교를 몸소 실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 목사님은 오늘 빌리뽀서 본문을 기초로 해서 종교다원주의를 극복하는 기독교 선교 패러다임으로 케노시스 선교를 제안했습니다 저는 이 케노시스 개념을 선교뿐만 아니라 신학과 기독교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새로 나온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이 생각,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었던 생각을 품으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억지를 쓰지 않으셨네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시는 것에 오히려 자신을 비우셔서 종의 모습을 취하셨네 사람의 모양을 띄고 태어나시니 생김새로 볼 때 어느 사람과 마찬가지셨네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순정하셨네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기서 비우다는 동사가 케노우라는 단어고 그 명사형이 케노시스입니다 케노시스란 비움이란 뜻이죠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을 비우셔서 종의 모습을 취하여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자신을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정하셨습니다 케노시스는 예수님의 삶 전체를 포함합니다 우리 황 목사님은 하나님은 자신을 비워서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되셨고 또 유대교인이 되셨다고 강조합니다 아마 예수님은 유대교의 법을 철저히 지키고 예배를 드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질문하죠 만약 예수님이 오늘날 다른 종교권에 오시면 어떻게 할까 거기서도 성익신하셔서 케노시스적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을 채워서 자신을 비우는 삶은 살고 이 채움과 비움이 역동적으로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목사님의 케노시스 성교 전략을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 케노시스 개념을 신학과 사역과 삶의 화두로 던지고 성찰하면서 각자 나름대로 케노시스 신학을 만들고 케노시스적인 삶과 사역을 살아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개시를 케노시스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고 이것은 성경 번역까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서 인간이 알아들 수 있도록 인간의 말로 개시를 하시죠 그리고 자기를 비워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증언은 신약 성경으로 모아졌죠 기독교는 이슬람과는 다른 개시관, 경전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슬람은 가장 완벽한 언어인 아랍어로 무한마디에게 개시했다 하나님이 꾸란은 창조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번역될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치죠 번역은 반역이란 말이 있습니다 원어에 담긴 뜻과 뉘앙스를 다른 언어는 옮기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런 점에서 이슬람의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처음부터 번역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케노시스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유대인들이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을 통역하고 번역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배와 집회에서 히브리 성경을 읽고 아람어로 통역을 했습니다 이 아람어 문원들이 타로금이란 이름으로 남아있죠 또 디아스프라에서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바로 주전 3세기경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된 70인역이죠 신약성경은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번역이 존재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은 아람어를 사용했는데 왜 신약성경은 그리스로 기록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일찍부터 예수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그리스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 때부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아랍말과 그리스말을 사용하는 이중언어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동 6장에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있죠 이 두 파는 두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헬라파는 디아스포라 출신이어서 그리스말을 하는 유대인으로 예루살렘에 살다가 보금을 받아들여서 기독교인이 된 자들을 말하는 거죠 반면 히브리파는 아랍말을 하는 토박이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자들입니다 세반을 비롯한 일곱 사람은 그리스어를 말하는 집단의 지도자들입니다 예배 시간에 통역을 했는지 아니면 따로따로 예배를 드렸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때부터 기독교 신앙 전승과 핵심 용어들이 아랍말에서 그리스말로 번역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테반의 박회로 이 집단이 흩어져서 사마리아에서 보금을 전하고 페네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퍼져나갑니다 안디옥에서는 그리스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보금을 전했고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죠 바울은 지중해 연안을 돌아다니면서 처음엔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는 다른 민족에게 보금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교인들이 모두 그리스마를 사용했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말로 편지를 썼습니다 또 바울과 다른 사도들이 세운 교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알리기 위해서 보금서들이 그리스말로 조술되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은 처음에는 아람어로 존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보금서를 저수라는 과정은 번역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그리스마를 사용하는 교회에서 읽고 사용하던 본문들이 모아져서 신약성경이 된 것입니다 또 신약성경에서 인용된 구약성경은 모두 그리스말로 번역된 70인역 성경입니다 이런 역사를 생각하면 보금이 전해지는 곳마다 성경이 번역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시리아 말을 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시리아 말로 성경이 번역이 되고 이어서 아르메니아어, 콥트어, 조지아어, 에디오피아어, 아랍어, 슬라버어 성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로마 카돌리 교회는 라틴말 성경이 유일한 성경이었고 성경 번역을 인정하지 않았죠 무려 1960년대까지입니다 하지만 개신교 성교에서는 성교 초기부터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지금은 난고방언으로 모든 민족에게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죠 여러분 번역된 성경에도 성령님이 역사한다고 믿으시죠? 만약 원문 성경이 거기에만 성경님이 역사한다면 한글 성경으로는 은혜를 받고 구원받을 수 없었겠죠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서 인간이 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케노시스 과정을 거쳐서 모든 언어로 번역되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언어도 시대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이래야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번역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관점도 이러한 작업들도 케노시스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2021년에 젊은이를 위한 새한글 성경이 출판되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저는 지금이 한글 성경의 중요한 전환기라고 생각합니다 1938년 개혁 성경이 나온 이래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지만 여전히 개혁 성경이 한국교회 성경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대말로 옮긴 새 번역이나 공동번역 성경은 기장이나 성공회를 제외하면 한국교회 뿌리를 내리지 못했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개혁이나 개혁 개정 성경을 사용하고 있죠 저는 새한글 성경이 공동번역이나 새 번역과 같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새한글 성경이 널리 보급돼서 다음 세대의 성경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또 몇십 년을 기다려야 될지 모릅니다 새한글 성경은 쉬운 말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과는 다릅니다 각 교단에서 파견된 전문 성경 번역 위원들이 번역하고 성서공예라는 공식기관을 통해서 출판된 성경입니다 원문에 충실하면서도 젊은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우리 번역을 해본 사람은 한글과 히브리어나 다른 서양언어의 구조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이게 원문에 충실하면서 번역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죠 새한글 성경은 디지털 매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본문을 짧게 끊고 가능하면 원문의 어순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어투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시편은 시라는 특징을 살려서 도치문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121편은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내가 눈길을 돈이네 돌리네 산쪽으로 어디서 오려는가 내가 기다리는 도우미 또 하나 새한글 성경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글 세대를 위해서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 표현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번역을 해본 사람은 느끼지만 번역의 마지막은 국어실력입니다 원어의 내용을 어떻게 국어로 표현할 수 있느냐 이거 최종적인 과제죠 새한글 성경은 우리말로 풍부한 표현을 찾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어로 해세드라는 단어는 언약각의 관계 속에서 신실함을 나타내는 단어지요 그런데 개혁 성경에서는 인자와 자비로 많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한글 성경은 한결같은 이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25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한결같은 사람에게는 주님이 한결같은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또 이런 맥락에서 일반적으로 자비로 번역되는 그리스어 단어 엘레오스를 신약 성경에서도 한결같은 사랑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새한글 성경 전체 성경 전체를 번역한 완역번이 웬말에 나오고 학계의 평가도 있어야 하겠죠 하지만 저는 우리 장신대가 다음 세대를 위한 성경을 한국교에 뿌리내리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새한글 성경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일어날 수 있겠죠 교수님은 물론 학생들도 이 새한글 성경의 번역에 대해서 연구하고 다양한 발표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연구하고 토론할 수 있겠죠 또 여러분이 교회 학교에서 예배와 설교와 성경 공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암성, 큐티, 성경퀴즈도 모든 프로그램에서 새한글 성경을 활용하는 것이죠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개혁성경에 익숙하고 암성귀절도 다 개혁성경인데 이거를 새로운 성경으로 외우게 한다?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전조사와 교사들도 새 성경에 익숙해져야 되니 적어도 우리 학교에서 수업할 때 개혁개정 성경과 함께 새한글 성경을 같이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채풀에서도 성경을 읽을 때 개혁성경과 새한글 성경을 같이 읽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CCM이나 전통적인 교회 음악도 새한글 성경에 기초해서 만들 수 있겠습니다 저는 특히 10편 찬양을 만든다면 새한글 성경에 큰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성경을 소개할 때 새한글 성경을 주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요? 저는 이것이 다음 세대와 불신자를 위한 케노시스적 사역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저는 케노시스적 삶의 모델로 울릉도의 슈바이조로 알려진 이일선 목사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마 신입교회 배효완 목사님을 통해서 이일선 목사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은 해강되기 직전에 1945년 4월에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1학년 때 교회를 개척해서 한 5년 정도 지나서 6.25 전쟁이 나기 전에 작년 260명 교회 학생 144명의 안정된 교회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교회도 많고 목사도 많은 도회지에서 목회하기보다는 농촌에서 바울처럼 자비량 전도하는 목사가 되고 싶은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하는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서 의사가 되기로 결정하고 전쟁 중에 부산에서 서울대 의대 과정에 편입했습니다 1955년 의대에서 전공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나병 환자를 위해서 일하라 처음에는 그것을 견디지 못했다고 대답했지만 다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는데 심한 반대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그 음성을 듣고 그때는 소명을 받아들이겠다고 대답을 하죠 목사님은 그때의 결심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의 말씀을 그대로 읽기 때문에 약간 현재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있어도 이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문둥이가 되어도 좋고 온 집안 식구가 문둥이가 되어도 좋다 이 일에 매진하자고 다짐했다 이후 목사님은 일주일에 3일은 목사로서 목회를 하고 4일은 의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특히 나병 이동 진료반을 조직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공동묘지나 다리 밑에 사는 나병 환자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1957년에는 울릉도에도 나병 환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1년에 2번 울릉도를 오가면서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1958년 이일선 목사님이 탄 목선이 태풍을 만나서 3일간 표류하다가 북한 원산 앞바닥까지 밀려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같이 동행했던 수녀님들은 종부 성사를 받지 못하고 죽을까봐 두려워하며 최후 기도를 드렸지만 우리 이 목사님은 평안한 마음으로 두려움 없이 생을 마칠 수 있는 신앙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역풍이 불어서 기적적으로 울릉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울릉도 바다에서 이미 죽은 몸이 올시다 이렇게 나를 살려주셨으니 이제 내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입니다 의사가 없는 이 섬에서 내 일생을 바쳐 봉사하겠습니다 결국 목사님은 1961년 5월 10일 가족과 함께 울릉도에 들어가 병원을 개원하여 18년간 울릉도에서 사역합니다 목사님은 의료와 목표의 활동뿐만 아니라 지붕을 개선하고 우물을 계량하고 수도를 설치하고 수세식 화당실을 보급하고 동물 은행을 만들어서 분배하고 한약재와 속성수를 심어서 농가 수익을 늘리는 등 울릉도 주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했습니다 목사님의 노력으로 800명에 이르는 결핵 환자가 1986년에는 300명으로 나병 환자는 68명에서 4명으로 대폭 줄었고 주민들의 생활도 나아졌습니다 우리 이일선 목사님을 연구하면서 인상 깊게 느낀 두 가지 글만 소개하고 하나는 진리와 생활이란 글입니다 음악 노트에 흰 종이나 검은 손과 점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건반을 통해서 나타날 때 음악이 방안에 가득하다 진리는 우주의 위대한 세력이다 그러나 그 세력을 나타내려면 생활로 나타내야 한다 성경은 영적 진리가 충만하다 하지만 아무리 진리의 책이라도 도서관이나 테이블 위에만 놓아두면 음악 노트를 보관해 주는 것과 같다 음악 노트가 악기를 통해 나올 때 가마를 주는 것과 같이 이 성경도 우리 생활을 통하여 나타나야 한다 그러할 때 국가사회의 민중에게 큰 동력이 된다 예수님이 1946년 전에 갈릴리티방에서 하신 것을 조선에서도 미국에서도 또 해야만 되겠다 오늘도 기근과 눈물과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와 같이 진리의 생활을 하면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진리를 알 것이다 또 울릉도 내 운명의 산실이란 글이 있습니다 1973년에 목사님이 척추 원형판 탈출로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치료를 도와주던 또 사모님께서 넘어져서 대퇴골 골절로 수술을 또 받게 되었습니다 두 분이 1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환란이 겹쳐서 온다 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쓰신 글입니다 여기서 맨 처음 내 운명을 사랑하는 말을 되씹어 보게 되었다 된다는 것은 자연적인 성취를 의미하고 받는다는 것은 수동적인 태도이며 한다는 것은 적극성을 띈 것으로 해석해야만 한다 될 것도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안 되고 말며 되지 못할 것도 된다 된다 하면 믿고 하면 되고 마는 것이다 나에겐 보이지 않는 큰 재산이 있다 그것은 옳은 것을 믿고 하고 또 하면 마침내 이루어진다는 확신이다 운명을 사랑하는 것은 주어진 운명의 여건들을 센치멘탈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나는 해석하지 않는다 그 주어진 운명의 여건을 향하여 도전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한 방울의 물은 힘이 없다 그런데 그 물방울이 바윗돌 속에서 얼면 그 큰 바위를 파괴할 수 있고 그 물방울들이 기관차 안에서 끌으면 큰 기관차를 움직일 수 있다 이 슈바이처의 말은 운명에 도전해 온 나에게 항상 용기와 영감과 확신에 차게 하는 격려가 되었다 케노시스의 삶은 예수로 채워서 자기를 비우는 삶이고 예수의 진리를 생활 속에서 나타내는 삶입니다 자기를 낮추어서 죽기까지 순정하는 삶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웅대한 꿈을 향해 도전하고 아무리 어려운 역경과 고난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삶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순정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때그때 도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신앙인으로 또 사역자로 살기 어려워졌다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한 번 옳다고 생각한 일을 시작했으면 끝장을 볼 때까지 계속 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일선 목사님의 마지막 생애 여정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1977년 울릉도 병원 사역이 큰 타격을 입어서 울릉도를 떠나야 했고 1980년에는 미국에서 고통사고를 당해서 95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예전처럼 활동하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거의 사람들에게는 잊혀졌다가 배유한 목사님의 수고로 지금 조명되고 있지요 케노시스적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세상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 결실도 없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결국 십자가와 죽음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악한 것이죠 그런데 겉으로 보기엔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 높이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 위나 땅 위나 땅에 낸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채우고 자신을 비우는 삶을 살았던 자들에게 자신을 낮춰서 죽기까지 순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했다 착하고 믿을만한 종아 적은 것에서 믿을만 했으니 너를 세워 많은 것을 맞게 하겠다 들어와서 내 주인의 기쁨에 함께 하여라 장신대가 케노시스를 신학의 중심으로 삼고 예수님의 케노시스를 어떻게 우리 삶으로 옮길 수 있는지 탐구하고 실천하는 도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채우고 자신을 비우면서 각자의 길을 만들어 갑시다 오직 선하신 하나님만 신뢰하고 결과는 하나님께만 맡기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누가 묻든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합시다 나의 나댄 것은 주님의 케노시스 덕분입니다 내 사역과 삶의 목적은 주님의 케노시스를 내 삶에서 이루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케노시스의 삶을 예수를 채우고 저희 자신을 비워가면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결과를 주님에 맡기며 나가길 원합니다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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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